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트 작전 스포츠카 제트 작전이 펼쳐집니다 제트 작전이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은 손실 없이 AS 전략이 나와가지고 제가 매일 방송하고 임버스 여기서 자르고 다시 위에서 잡고 다 해드려요 전격 제트 작전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시장이 지금 2550에서 오버슈팅을 하고 있고 다시 내려올 자리는 일단 여러분들께 바로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2530을 임버스 들어가는 말씀으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2530을 이번 주에 찍으면 아 강대표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2530짜리가 찍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2480에서 90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했었던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 저기는 강대표가 그래서 확률이 높은 자리랬어 바로 평행라인이죠 저점자리 중심값에서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걸 깨고 2450을 깨고 막 내려갈 것이냐 여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은 우리는 다시 반등해서 여기서 쌍봉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그림을 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2530을 내려오는지를 체크하자 만약에 대표님 2530 안 내려오면 우리는 임버스 들고 있는 우리는 제트 되나요 아니요 만약에 제트 되는 분위기 나오면 제가 제트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은 60분봉에 이 62평 122평 2530과 2490에 62평과 122평이 있어요 이 자리가 내려오면 2490자리가 내려오면 여기 저항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결국에는 여기 내려오는 거는 세력들이 요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지네들도 어느 정도 해먹을 게 있고 파생으로 포션이 해먹을 게 있으니까 이번에 콜옵션을 대박을 먹은 거거든 제가 콜옵션 대박 먹는 꼬라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새끼 세력들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 아주 그냥 어우 잘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사고 싶은 종목들 그동안에 기다렸던 종목들이 이제 매수가 될 거예요 매수가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섹터도 꼭 잡고 싶으시면 이 자리 내려와서 2490 정도 2500 이탈하는 자리에서 잡는 게 어떨까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 파동이 크게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 그런 그냥 전제로 그냥 깔고 이 파동을 보면은 에너지가 세요 안 세요 그러니까 1봉은 세다 1봉은 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분봉으로 들어갑니다 분봉 분봉에서 60분봉 저걸 기억하시고 240분봉을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저점과 고점에 여러분들 많이 내려온 거 같지만 내려온 것도 없어 많이 저 자리까지 내려와도 여기 봐봐요 2346 여러분들 2346에 우리가 다 청산한다 했죠 까치밥 냅두고 10% 정도 냅두고 요 2490의 중심값 자리가 2460이에요 여기 여기 지지받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세력들이 2460을 깨는 경우의 수는 과연 줄 것이냐 안 준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다 이번 주에 2530 라인을 터치하는지를 보고 2530 터치하면 더 밑으로 안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올라와도 무조건 시간의 문제지 2500 깨로 내려갈 거거든 그러면 2490짜리가 여기 내려오면 이동 평균선 120평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남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랠리는 기간적으로 봤을 땐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캔들이 43캔들이니까 이게 캔들 두 개니까 21일 거래일 21일이니까 앞으로 20거래일 정도는 우상향하는 종목 차변의 장세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 인버스 전략은 끝납니다 5월 첫째 주부터는 눌림 매수 전략으로 계속 갈 거고 시장은 위쪽으로 얼마를 보냐면 2650에서 2680을 볼 거예요 언제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다음 5월 5월 셋째 주 정도 5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어 그렇게 빨려 얘네들이 빨리 올라갈 거 같으니까 이 XX들이 미쳐가지고 4월 달에 이런 랠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기술적으로 2490 정도에서 오버슈팅 살짝 해서 눌려버렸어야 되는데 원래가 어딨어 우리가 가는 게 원래야 라고 미스터마켓이 외치면서 이렇게 패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는 힌트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힌트가 뭐다? 시장 더 강하게 간다 그거 눌렸다가 가는 거예요 눌렸다가 눌릴 때 우리를 어떻게 잡아야 돼? 잘 잡아야죠